희주가 1뼈, 희주가 2뼈, 희주가 3뼈 어부레코, 소나한테 시연이 나니까 자 왜 자꾸 그러고나 보냈어 어, 너블레나이 빨리 자 희주가 4뼈, 희주가 5뼈 아, 진짜 교정하지 말아 빨리 자니까 왜 자꾸, 뭐해 어, 넌데? 이불도 빨리 자 빨리 자 もう私、羊がいないと眠れないの。 めっちゃ病んじゃん。 カゴンドへようこそー。 カゴンドだー。 カゴンドへようこそー。 カゴンドへようこそー。 おはようございます。 朝の手順駅です。 今日、1人がいたので、駅に来ました。 なんかガイドがいるって聞いたんですけど。 あ、次は。 こんにちは。 今日、カゴンドに来たじゃん。 カゴンドに着いて知ってます? サーバーがめっちゃいるっていうイメージがあります。 あとは、ドラマのロケ地。 私、妹がめっちゃカンドラ好きじゃん。 冬村のロケがあったのかな。 それで、ポストカードを大量に買ってきてくれた。 カゴンドにドラマがたくさん取ったので、 なぜなら、ここに自然が綺麗だから。 あー。 北方だ。 北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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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方がめっちゃ綺麗だよ。 これが綺麗だよ。 東京にドラマ。 チキットを買いました。 所以チケットを買いました。 この日、私たちはソラクさんに来ました。 へいー! リンジェンが綺麗だよ。 それは韓国で 3番目で高い山だよ。 1番目がクリコのベ、2番目がクリコのホーリ。 정말.. 케이블카! 케이블카! 와.. 저는 이런 타카이토 공부는 젠저 꺾어다녀요. 오! 허진벅크가 더워! 오! 왜 빨라? 공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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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한국의岩이에요. 일본과는 완전히 달라요. 왜? 일본에서는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보면 이岩의峰이 너무 멋있다는 걸 보이고 한국의 이미지가 그런 걸 보면 저는 근데 이런 파이이의 삶이 유명해졌어요. 이곳은 산책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기운이 맵지 않나요? 돌담이 엄청 맵니다 돌담이 온에 가야겠다 크리코가 오고라 나이예요 오, 뭐예요? 크리코가 나이예요 진짜 이색이 같아 소라쿠산에 왔습니다 크리코가 나이예요 緑이 엄청 크리코가 나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큰 거 봤어요 진짜 큰 거 같아요 속초 관광 서산시장 진짜 큰 거 봤어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내소이 밖에 안되지 않나요 한국인들은 여기다 오고 있어요 되게 많네요 山,海, 이친이 매우 많아서 이쪽에 오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굶었는데, 냄새 때문에 미친. 와, 냄새 엄청 썼어. 오, 맛있겠다. 오인지 주스잖아요. 아, 허박. 오, 맞아. 허박 10개? 허박 10개. 아, 맛있어. 잘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네, 이게 조금 더 맛있어. 입술이 맛있어. 입술이 달라요. 입술이 아니지. 입술이 되게 좋아. 입술이 특이한 고기. 입술이 생긴 바지로. 네, 입술이 달라요. 이곳은 양주가 엄청 좋아해요 이곳은 퇴근이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가 보일 것 같아요 그곳에 피가 담아있어요 진짜 맛있어 지역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에에에에 아저씨는 아저씨가 너무 좋다고 말했지만 이런 엔피소드도 있었네요 오지온이 오지온이 오지온이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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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디언니 여기에 첫 Amy 예 아까 uchi 하이 요즘 carrot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아니예요? 뭐예요? 단란트 1박1일 자칫에 두툭으로 뒀대 그리코가 이치만 아이스로 나 이슈분 선생님이랑 비슷한 거 그리코 네 네? 아 예 어떻게 이렇게 보여요? 어? 어떻게 이렇게 보여요? 선물용으로 사이가 이렇게 가면 돼서 아 보이네 어디에 두 개 짜리지도 않으면 돼서 엄마랑 맡기면 좋아해 와 그리코가 약간 카아이네 네? 도가기 할머니 싫어다니 네 아 순두부 한국국이 이렇게 아 아 아 아 순두부가 엄청 이쁘구나 네, 이게 진짜 두부 아, 따뜻해진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거 진짜 두부만네 오 진짜, 다들 두부만들 두부만들 굉장히 좋은 느낌 두부도 좀 긁어낫어 야사시이 슈프는 중간에 아트카이 도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이수가 엄청나요 좀 더 맛있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키와 키와 아 아 아 아 키와 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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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ko 고추를 넘어가겠습니다 아, 뜨거워 대가리용 양대목장떼의 가완도의 귀엽다 대가리용 양대목 너무 무서워 오, 그리고 얘 봐봐 오늘 강원도 어때요? 아, 이거 크리코 아니네 크리코, 강원도 어때요? 양댄스! 양댄스! 원, 투, 쓰리, 포어! 근데 그래 간장게장의 마늘이네 양댄스! 양댄스! 원, 투, 쓰리, 포어! 그리고 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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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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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서오세요! 쿠리쿠 식당입니다! 쿠리쿠 식당입니다! 퓨알코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조원입니다! 그러네! 양댄스! 쿠리쿠가 백조원이나 사네! 자기, 자기! 걔를 기다리고 있어! 왜 이렇게 파워풀하게 받아들여야? 퓨알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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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빈 deja 아ipa인 아 Ker influenced Christmas 이제 먹겠습니다 렌미엄 같은 느낌 이렇게 렌미엄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가가 많아요 설타맛이 강해요 일본에서 설타맛을 먹었을 때 뼈에 흘러내면 그래서 설타맛을 먹으면 설타맛이 너무 맛있어 진짜 고추장의 냄새가 진짜 고추장의 냄새가 너무 맛있다 이분이 맛있다 끝? 끝? 설타맛이랑 비슷해요 마케내요 그냥 그냥 달콤한 맛 물과 비빔 비빔? 비빔는 소스에 대한 그리고 면이 정말 많이가 크고 작은 맛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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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